안녕하세요. 에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나나입니다. 요즘 어디를 가더라도 서로서로 챙기는 안부가 꼭 있죠. 건강 챙기시고 개인 위생까지 꼭꼭 돌보세요. 꼭 어디를 가지 않더라도 한 시간에도 여러 번 우리는 흐르는 물에 싹 하고 손을 씻고 싶으시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만만치 않을 때가 꽤 있어요. 상황이 여의치 않을 때 이만한 게 없습니다. 바로 물티슈. 그런데 물티슈도요. 참 좋은 건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티슈 한 장 자체도 도톰하고 쫀쫀하고 짱짱하면 제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건강하고 또 내 몸을 신경 써서 만들었다 하면 아무래도 온가족이 쓰시기에 좋겠죠. 그래서 일명 온가족 안심 물티슈가 있습니다. 에터미 물티슈 오늘 준비해드렸는데요. 매일매일 위생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함께하는 이 시간 꼭 주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에터미 물티슈 100% 국내 생산입니다. 거기에다가요. 70매다 보니까 와 두툼하고 든든하네요. 거기에 PET 밀봉 라벨 방식으로 되어 있어서 한 장 한 장 쓰는데 물기가 덜 마르게 하는 것도 좋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좋았던 건 이 원단이요. 와 나올 때도 보세요. 도톰하고 쫀쫀하고 짱짱합니다. 손이 안 비칠 정도로 이렇게 도톰하다 보니까 물티슈 좀 골라봤다 하시는 분들은 65 GSM이야? 아니면 엠보영 방수원단이야? 이러면서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65 GSM에서 GSM이 뭐냐면 그램 스퍼 스퀘어미터라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수건이나 옷의 원단을 재는 단위인데 가로 세로로 쟀을 때 1m 기준으로 했을 때 65g이다.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30 GSM, 30g이다 하는 것들이 주로 우리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건데 65 GSM 정도 된다 하면 초고평량, 그러니까 평량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장을 쓰더라도 탄탄하게 주는 힘이 있어서 여러모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물티슈는 피부에 닿는 거다 보니까 자극에 있어서도 신경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애터미 물티슈는 65 GSM의 엠보영 방수원단이다 보니까 도톰이 물티슈는 애터미 물티슈지라는 얘기들 칭찬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제 임상기구 인텔텍을 통해서도 비자극 테스트를 인정받았습니다. 아, 비자극이 뭐지? 하시는 분들이라면 살림 좀 하시는 분들인데요. 네, 맞아요. 이 저자극하면 바로 아시죠? 때에 따라, 상황에 따라, 피부 타입에 따라 조금은 자극을 느낄 수 있다는 건데 저자극도 아닌 비자극은 자극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균술을 사용한 결과보다도 더 낮은 수치니까 우리 온 가족이 쓰기에 딱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티슈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어떤 물을 썼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관련된 업체에서도 이슈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보니까 엄마들, 주부들은 아무래도 이 부분을 아주 굉장히 꼼꼼하게 살펴보실 텐데요. 애터미 물티슈는 100% 국내 생산! 무려 6단계의 안심 시스템 정제 과정을 거친 정제수입니다. 깨끗한 미세 순수인데요. 막여가, 역삼 투여가, UV 소독을 거친 정제수. 그야말로 우리가 마시는 물에 버금간다고 보니까 납, 비소와 같은 9가지 유해물질 검사에서도 오케이! 미생물에 있어서도 일반 세균, 특정 세균 검사에서까지도 오케이입니다. 성상 색상 향치, 내용물 규격 포장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만사 오케이인데요. 생산은 그럼 어디에서? 네, 했어! 인증 업체에서 안심하고 함께합니다. 박스 포장을 할 때도 누군가의 손을 거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자동화 시스템으로 깨끗하게 보존돼서 여러분의 집으로 가고요. 혹시 이물질이 들어가면 어떡하나? 네, 이물질 유입 방지 시스템까지 있으니까요. 정말 신경 썼다. 애터미 물티슈는 온 가족이 쓰기에 딱이다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거기에 물티슈 한 장을 쓰더라도 요즘같이 싸늘한 날씨에는 우리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거다 보니까 촉촉하고 보습력까지 좋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라벤더 향이 들어가져 있어요. 차로 마시기도 하고 피부에 닿는 용으로도 쓰는 라벤더 추출물과 피부 보습에도 좋다고 하는 알로에 추출물까지. 애터미 물티슈는요. 한 장 한 장을 만들더라도 신경 쓰고 정성을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깨끗한 물로 싹 씻은 듯한 느낌의 온 가족을 지키는 애터미 물티슈. 구성 정말 좋습니다. 한 팩에요. 70매니까 든든하죠? 그런데 이 팩을 총 8팩 챙겨드리는데 16,000원. 잠깐 한 팩에요. 2,000원 꼴인 거예요. 한 장씩으로 나눈다면 29원 꼴. 와 살림살이에 참 든든하다라는 생각 드실 텐데요. 여기에 더 챙겨드립니다. PV가 18% 정도 되니까 3,000 PV까지. 애터미 물티슈 좋다라는 생각 드시죠? 깨끗함도 챙기고 PV도 실속 있게 챙겨보세요. 어떠세요? 애터미 물티슈 보성도 좋다. 실속 있는 PV까지 챙길 수 있다. 괜찮다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애터미 물티슈는 70매로 도톰한 원단. 334g으로 되어 있어서 쓰시면서도 넉넉하다라는 생각 분명히 드실 거고요. 65GSM의 초고평양 원단이라서 엠보싱 원단의 도톰함 덕분에도 고개 끄덕끄덕 하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라벤더 추출물과 알로에 추출물까지 있는 거 물티슈 찾던 그 물티슈다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대중교통으로 이동할 때 사무실에서 일할 때 가정에서 주방 곳곳에 두면 좋겠다라는 생각 드시죠? 휴대용도 있습니다. 가방엔 쏙쏙쏙 차량에도 쏙쏙쏙 그리고 들고 다니시는 거에도 쏙쏙쏙 넣고 다니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애터미 물티슈로 안심하고 건강하게 온 가족이 셀프케어 한번 해보세요. 지금까지 애터미 전문 큐레이터 김라나였습니다.